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 싸우고 있어 싸움남 고양이랑... 고양이랑 꽁지랑 싸움남 꽁지야! 고양이가 막 너한테 양냥번지 날렸어? 그러니까 양번지 몇 대 쳐맞았는데 꽁지 고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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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화장실 문 앞에다 또 쉬어 있냐 너 어디다 쉬어 한거야? 너 또 딱 걸렸어! 하지 안 나가! 애완동물 키면 원래 제대로 남아나는 물건이 없죠! 없다고 봐야죠! 제 소파 보이시죠? 저거 저 여기 이사온지 한 세 달 정도 됐거든요 저거는 여행이 없었죠? 저거는 여행이 없었죠? 내가 한 세 달 정도 됐어요 저거는 여행이 없었죠? 내가 여행이 없었죠?